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생태탐칩 가족까지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죠. 모든 것들은 기획된 것이라면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호영씨는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의 그때 당시의 유명세 그리고 눈에 띄는 모습들을 봤을 때 왜 기억을 못한다고만 생각할까요? 저렇게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주호영씨와는 달랐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호영씨는 겁박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종인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기획된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저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일반 2030 청년이라면서 열심히 광팔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국민의힘 정책교육도 이소하고 조선일보의 인턴 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을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동명이인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 팩트체크 안 하고 올렸겠습니까? 단순히 이름만 똑같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느라 며칠 걸렸습니다. 결국엔 거기서도 인증하고 오히려 어쩌라고 배째라 이러고 있죠. 이걸 보면서 제가 황당해서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열심히 일반인 청년 밑밥 깔던 청년이 알고 보니 조선일보 인턴 기자에 국힘당 정책교육 이수까지 했었고 어떤 사람이 누굴 지지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일반인 코스프레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작하기에 앞서 엄청나게 일반인 청년이 그 무대에 서는 게 어려운 거다. 쉬운 일 아니다. 그러면서 코스프레 하더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반 청년들을 무대를 하고 어설프게 광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일반 청년들은 여의도 정치 기성세대 자체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벤트에는 관심조차 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누가 됐든 청년들 분노 함부로 이용하다 역풍 맞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기획이죠. 김종인 씨 안 그렇습니까? 핵심은 지금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듯이 오세훈 페라가모 로퍼 사진 찾았다. 현장엔 오세훈 심판론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오세훈의 거짓말이 거짓말 낫는 행태 턱 쳐들고 눈 내리깔고 오만한 모습으로 오세훈 씨가 많은 국민들의 비호감을 사고 있고 결국 오세훈 심판론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현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실제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오죽하면 네티즌 수사대들이 직접 앞장서서 오세훈의 페라가모 신발을 추적하고 공개하고 확산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공약에 대해서도 데이터 바우처를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공약이 반응이 가장 뜨겁다며 결국 20대 청년 창업가들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죽 오세훈 씨가 마음에 안 들고 화나게 만들면 네티즌들이 직접 오세훈 페라가모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파이시티 의혹에 대해서도 오세훈 씨는 또 거짓말했다 탄로났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캠프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놓고 정작 자긴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주제까지 대놓고 됐었던 게 인터넷 조금만 찾아도 다 나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비서실장이 뇌물 알선 수재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저걸 모르겠습니까? 네티즌들도 오명박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많은 분노의 목소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적폐에 산 증인인 오세훈을 뽑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생태탕집 입장에선 기재에겐 하고 우르르 태극기들 몰려와서 행패부릴 걸 걱정한 거 아니냐?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망원한 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논란되고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시민들이 오죽하면 뭘 정확히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유명하죠. 식당 아들은 흰색이랬는데 라면서 또 눈물겨운 실드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구두가 흰색이랬냐? 바지가 흰색이랬지 백바지에 페라가모 로퍼라고 했지 백색 페라가모 로퍼라고 안 했다. 뭔가 오류 찾은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기사 쓴 것 같은데 인터뷰 다시 들어봐라. 다른 언론에서도 이렇게 생태탕집 아들은 하얀색 신발이라 했는데 네티즌이 찾은 건 검은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뉴스 공장에 나왔을 당시 오세훈이 똑똑히 기억난다며 생태탕집 아드님은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멋진 구두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사를 보면 뉴스 공장 인터뷰에선 구두 색깔 런거 없었는데 한결의 인터뷰 보도에서 하얀 로퍼 신발 신고 내려온 장면이 생각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곤 합니다. 다만 한결의 보도에서 발언이 실수였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오세훈 씨의 차림을 두고 하얀색 상하이로 묘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렇게 김어준 총수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네들 지금 선거 앞두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을 텐데 김어준 때문에 지금 이 사단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생각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언론사가 똑바로 역할을 했더라면 김어준 총수가 저렇게 부각받지 못했을 겁니다. 청취율 1위 괜히 나온 것이겠습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태극기 세력들이 조회수 좀 나온다고 그게 메이저 언론에 나오면 취급이라도 받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박대출 의원은 TBS 방송의 불법성이라면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름 한 줄 알렸다는 점에서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대출 씨.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생태탕집 인터뷰한 김어준 선거법 위반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놀고들 계십니다 진짜. 지금 선거에 가려져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조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KBS 단독으로 문성근 이메일 통째로 해킹 우상훈 문건은 청와대 보고 이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MB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매일 해킹하고 사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 교수 등 MB 정부 비판 세력들 제압하고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사찰하고 이런 짓들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퀴즈들 오세훈 박형준이 지금 당당하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갑니까? 저렇게 좌파 연예인 견제 방한 문건도 있고요. 적극 가담자와 단순 동조자까지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국민 세금으로 벌여온 겁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연예기획사 압박도 하고 연예계 고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런 정보가 쿨하다고요 윤석열 씨?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하고요. 또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우상호 의원에 대한 문건도 있었죠. 선거 전략이 담긴 문건이고요. 이게 국정원 작성을 통해 청와대 대통령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에게도 전달됐다고 하죠.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글과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작을 벌여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여왔던 거 다들 잘 아시죠? 서거 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 훼손을 시도했고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코알라랑 합성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공작질의 패턴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모욕주기 3단계 방법으로 권위 훼손 그리고 주위 사람들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고립시키기 이 3단계의 이론을 대입한 겁니다. 심지어 너무 고급스러운 자료는 안 되니 날티나게 하라는 디테일한 작업도 있었고요. 1배를 필두로 그들의 콘텐츠를 전파시켜왔는데 참고로 지금은 각종 커뮤니티에 스며들어서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떠올려보면 어떤 전략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대상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주위 사람들이 옹호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점차 고립시키려는 거죠. 180석이 된 걸 보면서 온라인은 한줌에 불과하다라며 이 상황을 우습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폭넓게 저런 짓들을 벌이는 것과 이미 정치 고관여층을 대상으로 한 극우코인의 한줌 영향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신천지, 뉴라이트, 일베 등 온오프라인 연결점도 많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들의 방법을 간파하고 복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저들은 기성세대를 향한 반감을 586 꼰대론, 최근엔 민주당까지 연결지으며 정서적으로 반감 가지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대응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10년 후를 보고 우리도 긴 호흡으로 논리적, 이성적 활동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과 진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작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 타령을 해서 정말 영린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무슨 염치로 저들이 지금 입에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거론합니까? 오늘 오전에 윤건영 의원은 노무현 조롱하던 국민의힘이 감히 노무현 정신을 운운한다? 기가 막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모여 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 총풍 사건, 심지어 국정원이란 공권력을 동원해서 댓글 공격 조작 사건까지 벌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저러고 있을까요? 저는 주로 특히 심리전에 관심이 많기에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저들의 심리전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길게 보고 중간중간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들은 깎아내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대응에 대해서도 틈틈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초집중하고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